가디 썩은 하고 기도하고 잡시다. I am so, I am so, it's so good to me. He's coming soon. He's coming soon. I am so, I am so, it's so good to me. 기도합시다.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.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자, 예수님 우리 하율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엄마랑 아빠랑 하율이 오빠랑 하람이 오빠도 잘 지켜주세요. 할머니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또 외숙모랑 또 강국이 오빠 민혁이 오빠 소정이 언니도 잘 지켜주세요. 또 이웃집 사람들도 또 예수님 사람들도 잘 지켜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잘했어요. 바이 그래. 굿나잇. 굿나잇. 니가 니가 꺼야죠. 잘했어요. 아이고